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임원 임종용입니다. 정말 매년 마저께 수련을 올 때마다 100년 5월을 보면서 함께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오영록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가운데 뭐 이종비에서 하는 우리 박예루 국장 그 밑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노래 한 곡을 보내드린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제 노래 천사같은 안에 연가 말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가운데 그리운 건강상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즐겁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고운 삶 그리운 많이 천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 맘이 오 기겸이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우리 금강산 수술만여 아름다운 산 못 가본지 몇몇 해 오늘의 여행 오늘의 여행 찾으라 왔나 금강산 부른 부른 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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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아닌 이제왕씨 비록 북한엔 금강산은 아닐지라도 참 상속을 물말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금강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만기게 하시길 바랍니다. 주손자 강수완 김청시 제가 신중합니다. retory 김청라 ади 김청 20 Áовой 장 산에 말리 보이지 말아 우리 다 맺히도 난 불릴 때까지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지면협해 오늘에야 찾아왔나 군강산은 부른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